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 세 번째 과목이다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펄트 CPM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펄트에서 어떤 활동의 3점 시간 견적 결과 4, 9,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죠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낙관 시간치 이렇게 해서 이거는 A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있는 9는 뭐냐면 정상 시간치죠 M이라고 나타내고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비관 시간치 우리가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시간치 TE를 구하는 거하고 그리고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E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6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A 그리고 우리가 정상 시간치 M이 있고 B가 있는데 플러스를 해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를 해주는데 위에 있는 개수도 우리가 6이 된다 그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1 그러면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6분의 얼마가 되냐면 4 더하기 4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B니까 1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이 있다 그죠 시그마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이 6이죠 6분의 이거는 B 마이너스 A 이거에 뭐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6분의 B니까 10이 되겠죠 10 마이너스 A니까 4가 된다 그죠 4 그래서 이거에 뭐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6, 6 이렇게 되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기대 시간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면 3분의 25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42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2번을 보면 다음의 MRP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MRP는 종속수요품의 제곱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첫 번째 보면 MRP의 입력 요소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입력 요소는 BOM 그죠 BOM 그리고 MPS 그리고 재고 기록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IRF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보면 소유란 개념에 입각한 종속수요품의 재고 관리 방식 맞는 얘기죠 니언도 맞습니다 그리고 종속수요품 각각에 대하여 수요 예측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 맞죠 그리고 상황 변화 여기서 따라서 생산 일정 계획의 변경이 용이하다 쉽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상위 품목의 생산 계획에 따라 부품의 소유란과 발주 시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위에 보면 뭐 종속수요품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측을 별도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MRP에 대해서 기역미연 디걸리얼미연 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다 맞는 거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트 시스템 적시생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소로뜨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소로뜨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로뜨화가 되니까 당연히 검사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 수요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아니죠 이걸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소로뜨화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소로뜨화는 생산 리더타임을 감소시키겠죠 그죠 그리고 소로뜨화는 공장의 작업보화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번을 봅니다 고객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자 그리고 생산자 유통업자 등 관련된 모든 단계의 정보와 자제의 흐름 그죠 정보나 자제의 흐름을 계획 설계 및 통제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프라이 체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공급자 생산자 유통업자 그리고 고객 뭐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을 한번 봅니다 45번에 보면 목표 생산 주기 시간 이걸 구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사이클 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시그마 TI 같은 경우에는 총작업 소요시간 그리고 Q는 목표 생산량 A는 부적합품율도 나와 있네요 Y는 라인 생산율 이렇게 돼 있는데 여유율이다 그죠 라인 여유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 타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작업 소요시간 시그마 TI를 더하면 되겠죠 시그마 TI를 구해서 이걸 뭘로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목표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목표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될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부적합품율이 있다라면 부적합품율 넣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여기는 A라고 돼 있네요 A를 넣어주면 될 것이고 라인 여유율 또 넣어주면 되겠죠 해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라인 여유율 Y라고 돼 있기 때문에 Y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번 몇 번 우리가 3번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마이너스